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용혜선상회사입니다. 네, 우리 영상집회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3번째 때, 영상집회 13번째 때 요나서 1장 메시지 녹화를 못 떠서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는 소식을 알리라고 선지자인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런데 워낙에 니누의 백성들이 악랄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백성들이었기에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 40일 후에 니누에가 망할 거라는 그 경고를 알리러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 싹을 주고 돈을 주고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갑니다. 만약에 니누의 백성이 전체적으로 악랄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을 태워 죽이고 임산부도 힘들게 이상한 방법으로 죽이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막 포로를 끌고 가는 그런 악랄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요나는 갔을 것 같아요. 그죠? 니누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나님은 그러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요나는 그냥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니누의 백성들이 악랄하고 요나도 참 한이 있고 화가 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배를 탔을 때 배가 막 흔들리고 폭풍을 맞이하고 하니까 배 사람들이, 선장과 배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건들을 바다로 버리는 것이 내던져 버리는 게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시려고 어떠한 일을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셨을 때 그것에 순정을 안 하게 되면 그 순정을 안 한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손실을 봅니다. 그 배 사람들은 다시 쓰러 가는 그 배 사람들은 배에 어떤 중요한 것을 싣고 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려서 다 물건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굉장히 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이 배 사람들은 요나를 인간적인 본인들의 인본주의로 요나를 도우려고 육지로 자꾸 배를 끌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더 더 폭풍이 심해져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처럼 위험해지니까 그제서야 배를 탄 배 사람들은 요나를 요나의 요청대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살인을 할 때 경제적인 손실이 함께 온다고 하십니다. 물론 학에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와의 마련이다 말씀처럼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것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조차 우리가 손실을 볼 때가 있는데 영적인 살인 즉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판하고 미워할 때에 특히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는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영적인 살인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시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죽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그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은총을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우리가 영적인 살인을 하진 않았는가 혹시 영적인 살인이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웃에 대해서 잘못 증언하고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갈라지게 해놓았는데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혹시 경제적인 축복의 기도를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소에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는 요나설 1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을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적인 미워하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경제적인 손실이 간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페이팔을 통해서 송금해 주시면 선교에 우리 참여하는 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팔은 페이팔 dot me slash 배홍 b-a-e-h-o-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미국도 전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많이 현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 영적으로 살인하는 자 예수님의 몸을 갈라지게 하는 자들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심으로 영원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 사랑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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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